루지완씨 루지완씨 여긴 어디입니까? 혜화에요 혜화 혜화 오늘은 왜 여기 왔어요? 왜 여기 왔어요? 기도하려고 어? 기도하려고? 어 아 여기는 혜화인데 혜화 혜화? 철치가 어딘데? 철치는 명동 아? 어 여기 아니야? 어 여기 아니에요 우리 여기 왜 오늘 왔어요? 아 필리핀 마켓 필리핀 마켓 필리핀 마켓까지 온거에요 필리핀 마켓까지 온거에요 안녕하세요 고마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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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리얼 핫도그에요 이게 리얼 핫도그 여기가 싸요 아 네? 진짜 많이 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이따 또 올게요 네 오 이게 뭐야 필리핀 맛있다 진짜 필리핀 음식입니다 진짜 필리핀 음식입니다 와우 오 리얼 바나나네 네 여기 까지네 여기 까지네 아 말라만 맛있네 말라만 음 시체로운 어 얼마야? 5천원 5천원? 아 네 아 24컵 24컵 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희 채널을 홍보하고 있는 로즈와르 입니다 로즈와르 로즈와르 어 리얼 반지살인데 반지살 메인인 코리아 메인인 코리아 아 아 이거 반지구부 초코롤 다른거 싫어? 그냥 반지살 아 반지살 아 아 아 메이드 바이 필리핀? 메이드 코리아 메이드 코리아 아 필리핀 필리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크리키아 아 아 네 플랭틴 바나나 플랭틴 바나나 플랭틴 아 플랭틴 근데 how much do I need to send? 8000 아 필름이 많아요 Do you know how to pick the card? 30? 아버지 다이가 사랑하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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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어떻게 먹을까? 어떻게 먹을까? 아 세이프야 세이프를 푸면 돼 Can I choose to you? 아 레촌빡틴 아 레촌빡틴 이건 뭐예요? 인일링 나 이거 꼭꼬치도 하나 나 와 이거 뭐야 이거 아 이게 그 아 나 이거 하나 나 이거 룸피아 아 진짜 플랭틴 아 진짜 플랭틴 오랜만에 먹었어요 아 이거 먹어야 돼 아 뜨거워 치킨 바베클 치킨 바베클 치킨 바베클 한번 먹고 있었나 오오오 오 맛있어 아 이거 먹어볼래 오오 맛있지 아 맛있지 맛있지 맛있어 맛있어 이거 드실 수 있을까요? 네 마닐라 이사베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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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네 여기 어디서 지났어요? 아 한국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하 Trends 아 아 10배는ggak 맛있다 재밌게 dunno 진짜 귀여워 웬일이 1000000원 네? 3개 만원요 필리핀 에기 파이 좋아하는 거 같은데 이거? 에기 파이 아, 이산땜 아이샰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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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제 며칠후면은 맨날 보게 될 풍경이지만 그래도 오늘 참 드리뷰 맞게 돼서 재밌게 잘 놀았고요 오늘도 우리 아이로즈마리TV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님들께 나갈 로고를 한 말씀해주시겠어요?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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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